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9,115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9% 늘어난 7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20%가량 감소할 걸로 예상했으나 미국 매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1천억 원 가까이 쓸어 담았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관련 빅테크의 연일 실적 발표와 투자 증액에 따라 AI의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수그러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2% 증가한 71조 9,156억 원, 영업이익은 931.87% 증가한 6조 6,0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주당 361억 원을 분기 현금 배당을 실시한 듯 공시했습니다. 봄을 맞이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가전, 스마트폰 부품의 부활까지 다시금 8만 전자로 올라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신호 박수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FMC 빅 이벤트 그리고 내일 국내를 비롯한 휴장을 앞두고 특정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에 연동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실적을 토대로 화장품주 그리고 테슬라바 홈풍을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하루 15, 목요일엔 위클리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또 FMC 결과도 소화해야 하는 등 담담하고 또렷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신드랩 매매신호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아태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활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매일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에 오른 모습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멋진 종목들을 이제 피드백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 후반에는 저희 또 탑픽 종목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주식과 한몸이 배워서 오시는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강세 테마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두 다 놓치지 마시고요. 세제한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세워보시는 기회들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히든 종목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의 수익률들 탑 몇 개만 좀 뽑아서 보고 싶어요. 몇 개를 또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거의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웬만해서는 다 같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DI라는 종목, 그리고 SP 소프트, LS 일렉트릭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시면 다 4월달, 4월달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량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 4월 23일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44%, 그리고 최근에도 공략을 했었죠. 지난주 목요일 시장에서, 그리고 이 뒤로 13%,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4월 16일 이후로 30% 바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4월 23일, 지난주 월요일 딱 일주일 됐는데 17%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DI라는 종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방송 공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모든 거를 다 확인하고 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월의 일 만에 약 44%가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때도 말씀드리고 아마 이때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단기 수행 종목으로는 괜찮다, 언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송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위에 보시면은 바로 급등을 이제 이거래일 만에 약 13%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반등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제 DI라는 종목 추적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SP 소프트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주가가.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단기간 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월의 일 만에 30%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SP 소프트 DI도 그렇고 DI 같은 경우에는 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 수익 관점이었으니까 단기 수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수익이 낮겠죠. 그리고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 이제 아끼는 제자분이 이제 또 매매일지를 보여줬는데 보시면 거의 다 다 이제 장중 저점이나 거의 종가 배팅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제 매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3분봉이죠. 3분봉이고 최근에 이제 올라갔을 때 종가 배팅하고 수익 줄 때 팔고 모아가 가지고 또 팔고 그리고 여기서 또 종가 배팅해서 다음 날 팔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SP 소프트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놀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이제 양봉 매매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최근에는 이제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 매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봉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눌림 관점에서 은봉이 한 두 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제 1은봉 이제 은봉 한 번 나오고 이제 바로 급등했으니까 이제 2은봉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 또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곧이 곧대로 이제 한 번도 이탈 없이 여기서 이제 종가로 이제 저도 종가 비팅을 했었는데 이탈 없이 17.82% 상승을 했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때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익을 너무 잘 줘가지고 이 종목이 저한테는 요즘에 효자 종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종가 비팅을 했었는데 오늘도 또 수익을 주더라고요. 한 7% 정도가량.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굳이 종목 선정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종목만 하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멋지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 방송이죠. 제가 이제 화요일이랑 목요일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제 방송을 굳이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사기에 적절하다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이후로 보시면 25% 상승했어요. 네 물론 뭐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한 20에서 25% 건 정도 이제 수익이 났을 텐데 이제 그 교육방에서 수익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가 이제 매몰대니까 쫓아가서 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려도 다시 한 번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235달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방 매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원래 사실 교육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100종목에서 한 150종목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하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제가 보시면은 4월 16일부터 최근거든요. 4월 24일이 아니라 30일, 29일까지의 매매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33번 정도 가량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한 30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3번 정도는 손절이 나갔어요. 근데 보시면은 손절이 굉장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죠. 그러니까 손절은 최대한 좀 저는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 매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150종목 정도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만약에 제가 승률이 90%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그러면은 10%라고 하면 15종목 정도는 손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또 빠지는 종목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3달차, 2달차, 3달차가 되면은 30종목, 45종목이 이제 약간 백화점식으로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태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라도 빠르게 빠르게 판단해서 손절을 좀 빠리빨리 하는 편이고 그 외에는 보시면 또 수익도 상당히 잘 났어요. 하지만 이번 주 한 1, 2주 정도는 그렇게 많은 거래 횟수를 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거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대원전선이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한가가 여기죠. 여기가 상한가인데 상한가가 29%. 여기서 제가 이제 상따를 했습니다. 상따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분할로 매도하고 다음날 보시면은 거의 1박 2일 만에 20%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멋진 수익도 가져다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선익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요일 날 또 상한가가 갔었죠. 그래서 여기 이 저점 부근에서 제가 상따를 해가지고 이 종목을 이제 홀딩했습니다. 홀딩해가지고 다음날 또 15%까지 시초가가 10% 정도 떴었거든요. 9%에서 8% 그러면은 시초가에서 매도했다. 제가 시초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26일 날만 금요일 날만 두 종목을 상한가를 상한가 따잡기를 해가지고 두 종목 상따를 해가지고 차고 가서 다음날 또 개배 파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따 종목이라고 적혀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재해전기공업도 그 당시에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장중 저점에서도 매수하고 또 여기 이렇게 돌파할 때도 제가 또 따라붙어서 매수하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20분 만에 약 10%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눌림에서도 잡고 또 돌파할 때도 사실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주가 빠지면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면은 그냥 빠르게 손절하는 편이고 만약에 올라가면 차라리 불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가지고 더 크게 이제 배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단이 이 정도 되니까 내려와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 손절까지 잡으면 되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매를 오히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 24일에는 제가 재룡전기를 또 오후장 돌파 매매를 해가지고 아침에 쭉 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웠죠. 사실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어요. 오후장까지. 그래서 여기서 돌파할 때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만에 11%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장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오는 구간만 선정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교육방 매매일지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사야 가장 빠르게 수익, 탄력적으로 수익이 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YIK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종가 베팅하고 지난주 내내 핫했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YC, YC라는 종목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종가 베팅하고 여기서 본정 구간에서 매도하고 다시 종가 베팅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도 제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인증해 주셨는데 사점 보시면 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래서 교육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우리는 주식시장이 들어온 목적은 단 하나지 않습니까?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래야 이제 가족도 지키고 또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또 병원비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러려면 일단 주식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 그래도 못해도 한 2, 3천만 원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월천은 해야 결국에 주식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천은 누구나 다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제 제자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월천을 드디어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약간 저도 기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월평균 75%가 되었다. 투자금이 제법 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억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굉장히 좋은 차 포람페 굉장히 좀 유명한 차들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초보 때도 깡통을 한 7번, 8번 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보 때는 제일 처음에는 원금 복구에 대한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7번 차잖아요. 그러면 원금 복구 말고 어떻게든 내가 주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 이겨봐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많은 초보분들이 또 이제 원금 복구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거를 또 제가 많은 분들, 많은 초보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계좌 인증으로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3월달, 4월달 계좌 인증 보시면 이분도 한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예수금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한 30% 수익이 났다. 제가 그래서 많이 나신 분들은 75%, 100%도 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30에서 50% 정도의 예수금 대비 그런 수익률을 제가 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3월 초반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락가락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갑자기 수익률이 뻥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월 후반에 다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한 달간의 계좌를 봤을 때 51% 수익 인증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으로 사실 여러분들 종목이 상승만 하면 무조건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이 상승한다고 해서 돈을 그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전략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종목만 상승한다고 해서 돈 버는 매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 버는 매매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주식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샀다. 매수를 이런 데서 샀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폭이 한 마이너스 7% 정도 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야 좋은 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떤 전략을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7%까지 왔다. 그러면 자기 본정 구간이나 조금 먹고 팔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저점에서 잡던지 아니면 차라리 이런 돌파하는 지점에서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 어떤 종목, 키든 종목을 보시면 시장에 있는 어떤 시장 중심주들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면서 되도록이면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든 종목 탑3도 살펴봤고요. 히든 종목 외의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모두 다 4월의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디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공략해서 60% 가까운 수익이었고요. SP 소프트도 30%인 만큼 원사이클 매매 방법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비법 배워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 외에 당일 주도주의 흐름들 그리고 세세한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 세세한 전략을 챙겨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이 자막 참고하시게 된다면 장중회도 전문가님께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 시장의 주인공인 종목들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좀 전에 봤던 수익률들 나도 함께 찍어가면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5월 첫 거래부터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시황부터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내일은 휴장하잖아요. 눈치 보는 흐름들이 이어졌나요? 눈치라? 일단 저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상당히 보시면 좋아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서 아주 좋게 흐려가고 있는데 다만 좀 유동성이 좀 회복을 못 해주는 거는 사실이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머그월방송에서도 그랬었고 타 방송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플러스 한 1, 2조 정도는 더 쳐줘야 된다. 꼬스닥도 그렇고요. 플러스 1, 2조. 그게 지금 안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만 더 터져준다고 하면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 저는 열릴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매매해야 되는 장인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2주 정도 되면 한 50에서 한 70종목씩 매매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압축을 해가지고 30종목, 30에서 40종목을 줄여놨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일 때 많을 때는 당연히 열심히 매매를 점심도 안 먹으면서 하는 게 정상이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살살하면서 장 초반에 반짝 한다든가 아니면 종가 배팅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 내기에는 괜찮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성장주들보다는 실적이 찍히는 실적주들 위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테마주들 물론 오늘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은 있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강한 테마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런 테마들이 테마주들이 잘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저는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너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같은 경우에 같이 함께 보시게 되면 일단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어떤 섹터라든지 이런 테마라든지 관련 종목들, 관련주들 그리고 관련해서 핵심 뉴스들까지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전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전에 한 번씩 훑어보시게 되면 아, 윤 사무엘은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고 있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시면서 멋진 종목들, 또 미리 대기해놓을 수가 있겠죠. 관심 종목에 등록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장이 끝나게 되면 사실 주식시장에 한 2,500여 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2,500여 개의 종목을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 종목들 다 보진 않고 그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한 20종목만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 끝나고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끝나거나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지금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한 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들을 압축해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힘 있는 종목들 바로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내일 장에서도 힘내줄 수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수출 지역의 175개국으로 다변화되고 K-인디 브랜드 성장 지속에 힘입은 영향으로 연간 화장품 수출 기록 최대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화장품 수출은 2021년 9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으나 2023년 증가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피구고요. 오늘 장에서 8.72% 빨간불 켜졌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삐아입니다. 오늘 장에서 30% 상한값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테마는 화장품 테마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피구고요. 오늘 장에서 8% 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5월 첫 거래부터 바로 또 빨간불 켜줄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 있는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아모레퍼시피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저도 어제 아모레퍼시피구에 이거 종가 배팅을 해 마라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에이, 뭐 화장품이 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교육 시간에 알려드리는 게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종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의외성을 가진 종목들이 잘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종목이 역시 의외성을 가지니까 잘 가더라고요. 제가 안 하니까 잘 가던데 아무튼 아모레퍼시픽을 최근에 보유하시거나 공략하신 분들 계시면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일단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오늘 상승에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원래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지면서 중국 양회라든지 중국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을 때 잘 움직였었잖아요. 이번에 미국 수출액이 존년동기 대비해서 한 58.7% 증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의존도가 감소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면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른 이유인 거죠. 올릴만한 명분이 있었던 거죠.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구나. 이런 게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실적 기반한 숫자가 찍히는 섹터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장세인데 그러니까 실제 예전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성장주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력, 실적이 찍히는 섹터잖아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잘 찍히고 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제가 타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제가. 굳이 여러 데서 여기 아니면 여기가 타점이었는데 다 건너뛰었죠.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 아모레퍼십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상승했는데 그 다음 매물대가 상당히 좀 위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 15% 정도는 상승폭을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서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는 시점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는 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곧장 간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이게 주봉차트나 월봉차트를 보면 좀 더 디테일한데 사실 바닥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이런 탄력적인 상승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십 팩 매수 사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수익을 챙겨갈 자리가 남아 있고요. 놀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대형주 위주로 매일매일의 종목들도 담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기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P하고요. 오늘장에서 30% 꽉 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사인 또 보여주실지 바로 푯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푯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매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바꿔서 들고 계셔가지고 이 종목은 왜 매수인가요? 네, 일단 PIA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혹시 아세요? 오,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이름이 예뻐서 매수는 아니죠, 혹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모멘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PIA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최근에 기사도 나왔었고 또 해외 진출에도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좀 주식적인 사고 관점에서 저는 사실 남자다 보니까 화장품에는 샤넬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잘. 디올이라든지. 근데 어쨌든 보시면 일단 이 종목이 가진 특성을 살펴보면 1,000억대 낮은 시총입니다. 1,700억인가 그랬죠. 오늘 상한가를 가가지고. 거기다가 낮은 유통 물량 약 35%, 대주주가 한 65%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고. 거기다가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PIA가 대장격이었고 마녀공장, 뷰티스킨 이런 세 종목의 공통점이 있는데 최근 1년 안에 상장한 화장품 신규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다양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거는 샛빙들. 그나마 좀 때가 덜 묻은 샛빙이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IA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딱 작년 7월달인가 6월달에 상장을 했어요. 뷰티스킨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달에 상장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대용주에서 시장을 이끌어줬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PIA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그러면은 너가 상따 전문이니까 사실 이거 괜찮게 보고 있느냐 점수를 한번 줘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B, B플러스 정도 줍니다. 그래서 갭은 뜰 것 같아요. 갭은 좀 뜰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오늘 여기서 상따를 하신 분들 계시면 잘했었고요. 또 저희 교육방에서 이런 데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데서 사신 분들도 계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사보려고 그랬는데 체결이 좀 안 돼가지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 문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상한가 다음 날 매매도 상당히 좋아하고 어쨌든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전문이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최근에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60%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었고 그 외에도 이제 종가 배팅까지 해가지고 또 다음 날 또 한 십 몇 퍼센트 그리고 또 여기 시초가 매매에서 또 5% 그 다음에 또 모아가지고 다음 날 또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돌판매에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주 매매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신규주 매매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전문가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제자분들 이거 주식 그렇게 오래 한지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1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주부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저랑 똑같이 매매하죠. 진짜 놀랍죠. 그게 다 제가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도 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매매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11월, 12월달 1월달까지도 이제 신규주 장세였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규주 전문이니까 또 매일매일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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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이때 상가, 여기가 상가였는데 상가, 상가. 다 상다 해가지고 큰 수익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 매일매일 사고팔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제 이 삐아라는 종목이 정말 멋진 종목이다.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또 신규주 전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오늘 매매 안 하셨어도 만약에 이제 목요일장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또 신규주나 아니면 상가 다음날 매매로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제 삐아라는 종목 공략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삐아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오늘 상가를 기록했지만 전문가님이 상가 다음날 매매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신규주 전문이시죠. 지난달에 엔젤로브틱스가 떠오르는데 그런 종목으로 이 삐아를 나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강세 개별주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디스플레이 분열의 핵심 장비사 선액 시스템입니다. 선액 시스템이 중국 BOE 8.6세대 OLED 증착 장비 공급사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12.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 선액 시스템입니다. 12% 넘는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전문가님께서도 수익을 챙겨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을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이 종목 개별주로 뽑아주셨는데 더 갈 수 있는 모멘텀 남아있나요? 일단 선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반응을 보면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또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는 항상 두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움직였던 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꼬꾸러지고 고점을 또 돌파하게 되면 꼬꾸러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는 좀 제대로 된 시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장비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매매를 이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막 자세한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애플 비전 프로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OLED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품들에 있어서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선입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이제 주봉샷트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주봉에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면은 몇 년간 행보를 하고 그랬었죠. 이걸 또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을 돌파하고 얼마나 이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이때가 아마 메타버스 랠리 이때가 메타버스 랠리였죠. 메타버스 랠리였고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메타버스 랠리를 기대했는데 뚫어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최근에 이제 언제였죠? 24년도 최근에 지난달이었나? 지지난달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고점에서도 이렇게 뚫지 못하고 이제 내려갔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고점들과 이 고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어보면 여기예요. 근데 사실 신고가 매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과 고점 이게 다 매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를 기록하면 매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매물입니다. 매물 상당히 좀 지독한 나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구간들에 있어서 밀렸죠. 그러니까 한 5만 원대에서 한 4만 원대 3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다가 재차 뚫어내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깨끗한 거예요. 이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눌렀다가 갈지 아니면 곧장 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좀 탄력이 예전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현재 선입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좀 어렵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구간이거든요. 제가 선입 시스템을 여기서도 매매를 굳이 안 했었고요. 여기서도 매매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여기서 상따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갭을 또 먹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 바탕에는 여기는 내가 뚫어주면 내가 한번 사보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해두고 있었어요. 괜히 상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여기에 가면 한번 내가 사줄게. 약간 이 생각을 가지고 했었고 상가를 잘 갖고 그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갭도 잘 나왔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수익 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좀 열심히 공략을 합니다. 한 번 내 레이더에 걸렸다. 이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줬기 때문에 또 그 수익을 담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선입 시스템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조만간 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선입 시스템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입 시스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그 탄력을 또 유지해줬습니다. 다시금 이제 기간 조정을 끝내고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잘 적어두셨다가 이 종목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슈를 분석해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막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막 참고하셔서요. 장중에도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셔서 세제한 전략들을 장중에 바로바로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투자 인사이트 더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는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계속해서 투자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강세템 아주 두 개 다 매수였고 개별주도 굉장히 모멘텀이 강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투자 강의에서는 어느 쪽에 포인트를 잡아주실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부분 배워볼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게 USB나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수급 좀 애매하는 방법 그런데 사실 수급 좀 애매를 할 줄만 알면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 했던 어떤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상가 버튼 종목들 잡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상가를 여러분들이 잡아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재료의 어떤 신선함이나 의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교육해놓고 나서도 아모레퍼시픽을 매수 안 했으니까 사실 제가 죽어야죠. 어쨌든 이런 신선함이 상따나 아니면 당일 데이트레이딩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트레이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종가 베팅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시세의 연속성이에요. 종가 베팅, 종배. 왜 그러냐면 내일까지 시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시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일도 시세가 나와야 된다. 그거는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재료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재료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식 초보 때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주식 시장에서 상가 가겠는데 이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가를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료가 나왔는데 이 재료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별로 이게 가겠어야 했는데 상가가 잘 가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구나.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따로가 있구나. 따로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객관화할까. 그거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급을 가지고 수급, 재료의 크기를 수급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있어서 재료 매매도 있겠지만 재료 매매에다가 재료 매매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급 매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결국에 이제 거기도 기법이 있겠죠. 기법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테일을 따져보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상향하는 주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지는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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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근데 계속 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더 싸져요. 그러니까 뭐 만 원, 원래 한 5만 원이었던 주식이 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엄청 싸잖아요. 근데 그 만 원이었던 주식이 어느 순간 보니까 막 3천 원 가 있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상에서도 우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향. 그거를 이제 분봉해서 추세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혁신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고수분들은 당연히 이 평선 안 봐도 바로 추세를 알지만 사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추세를 단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어떤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 윤상호 약글자, YSL 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게 가장 예뻐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많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등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안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한 번 맞으면 계좌가 작산나잖아요. 이런 걸 맞으면 그러면 우리가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이게 50%예요. 조정 이렇게 저점과 고점의 50%라고 했을 때 눌림을 줄 때 한 38%, 40% 정도까지 눌림을 줬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여기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조정 이렇게 50%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여기가 엄청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저항받고 이제 나중에 가더라도 어렵게 가요. 하지만 이런 데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면 굉장히 쉽게 가는 특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38선 위에 형성시 매수 전략을 치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했잖아요. 수급에 있어서 이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돼요. 몇 번 이상. 그거는 이제 제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USB나 이메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신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계좌가 비상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에서 3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은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다음봉에서 이제 시가나 눌렸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4월 4일, 4월 5일 최근에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급등을 해요. 삐쪅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삐쪅 안 하고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밴드도 이렇게 우상에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밴드도 이렇게 우상에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삐쪅하고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빨간 선이 38선인데 38선 밑에 있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 YSL 밴드는 우상에 하고 있고 거래대금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3분 봉에서 한 150억, 100억씩 계속해서 터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했냐.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런 고점과 고점들이 연결했을 때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 시그널 드리고 바로 한 10분 만에 아니 2분 만에 10% 이상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에도 보시면 여기 38선 밑에 있을 때는 보지 말고 올라타고 나서 더 비싸게 사요. 상승 장악형 나왔을 때 그러면 또 7% 안전하게 또 여러분들께 수익 가져다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인데 YSL 밴드 우상에 하고 있고 상승 장악형 캔들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나오죠. 거래대금은 좋죠. 400억, 500억씩 터지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60% 당일날 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원리로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다 제가 공략 도와드렸던 구간들인데 파루소다이바에도 보면 상승 장악형 9% 상승 장악형 12%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강한 주도주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도주들 중심에서는 가장 멋진 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장중에 이런 멋진 종목들 공략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바로 히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챙겨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저도 좀 뜬금없긴 한데 주도주라고 말하기엔 좀 예매한데 도전 비즈온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런 이유 바탕에는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도전 비즈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신한 투자 금융 거기서 지분의 약 9에서 10%가량을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죠. 어제 시간에서 그런 뉴스가 떴었고 시간에서 매수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신한에서도 이제 반한 도전 뱅크 인터넷 뱅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었냐면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를 넘어설 이제 비장의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기술력과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데 근데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대 초반이죠. 11조, 12조 사이고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대략적으로 10조에서 12조까지 이제 밸류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토스랑 카카오뱅크가 보유하지 않는 어떤 기업들의 회계 데이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여기 도전 뱅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걸랑 이어져요. AI. AI 부분이랑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AI 쪽에서 이제 반도체도 있었고 뭐 소프트웨어적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구리 전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좀 약간 신선함으로 따지면 어? 이건 좀 신선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상당히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업으로도 엮이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인터넷 뱅킹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가 차트를 보면은 어? 도전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죠? 카카오뱅크가 11조에서 12조 사이고 토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10조에서 12조의 밸류를 받을 수가 있다.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보시면은 이 종목은 아직 2조도 안 돼요. 1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고점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뚫어내지 못하다가 재차 뚫어내고 있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완전 그거죠. 커피, 컵핸들, 컵핸들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손잡이까지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지고 다시 재차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완벽한 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괜찮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 한 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내려오면 하신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수익을 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주봉에서도 이제 지지 조항이 굉장히 뚜렷한데 얘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등한 이력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 급등, 급등. 근데 여기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조항을 받았어요. 이게 앞전 일봉상 매물대였는데 그 구간들을 또 조항을 받다가 이런 식으로 소화해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간다고 하면 최소 여기까지는 가줘야죠. 여기. 여기, 여기. 8만 원. 뭐 여기, 여기. 이런 데까지는 가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을 해버렸어요. 이 회사가.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또 개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일 신한투자에서 약 10%의 지분을 매수해가지고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무라이체가 된 주식 천재 윤사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더존 비지온이었습니다. AI를 얹은 인터넷 뱅킹, 더존 뱅크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매물을 소화하고 상단에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못다한 이야기의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나눠보시면서요. 이 종목에 대한 수액까지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꿀팁들 그리고 종목들 담아봤는데 아쉽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친절한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줌에 따라 오늘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삐아, 매수사인 챙겼고요. 히든 종목은 AI를 얹은 인터넷 뱅킹, 더존 뱅크 설립 이슈 속에서 더존 비지온을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층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